국토교통부가 1년 5개월 넘게 중단됐던 제주제2공항 건설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갑작스러운 절차 재개를 결정하면서 사전협의나 정보 공유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공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2021년 7월 이후 중단된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 환경부 반려 이유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용역을 통해 검토했던 국토교통부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류 충돌과 서식지 보존 문제와 법정 보호적 문제는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항공소음과 숨골 문제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용역, 추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반려사회가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평가서를 보완해서 그간 보류되었던 협의 절차를 재개한 것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와의 협의에서 동의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주도민과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사전협의나 정보 공유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성명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일단 보고서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개 검증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검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완 검토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보완서를 지금 환경부에 제출한 건데 이거는 도민들을 완전히 우습게 본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국토부가 전격적으로 절차 재개를 결정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진통이 다시 붉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인 개면연이죠. 그런데 이 귀여운 토끼를 마냥 귀엽게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주의 일몰명소에 토끼들이 갑자기 늘어나 굴을 파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몰로 유명한 제주의 살아본 공원. 그물 포획 장비를 든 사람들이 수풀로 다가가자 토끼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여러 명이 붙어 잡아보려 하지만 엎어지고 넘어지고 토끼의 승리입니다. 누군가 기르다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굴토끼들은 지난해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2, 3개월 전 그쯤 안 해도 새끼도 많고 한 30마리 여기서 우리랑 같이 막 눈둥 같이 해요. 위 밑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토끼가 있었죠. 결국 포획 작업은 가까스로 토끼 한 마리를 잡는 데 그쳤습니다. 방금 포획된 토끼입니다. 이렇게 잡힌 토끼는 민간에 분양돼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왕성한 번식력. 한 해 5차례 정도 새끼를 낳기 때문에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고유종이 아닌 외래종이다 보니 생태계의 교란 우려는 물론 여기저기 굴을 파 제주 오름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전담팀을 꾸려 포획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 잡은 건 10여 마리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방자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참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 영국 런던 같은 대도시를 뺀 지역에는 제주도처럼 자치단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세시대 교회 교구에서 출발한 주민자치조직인 페르시 를 두고 있습니다. 페르시의 마을 인구는 적게는 35명 많게는 4만 명에 이르지만 500명 아래가 40%를 차지합니다. 주민들이 뽑은 의원들로 의회를 구성해 마을 관련 일들을 직접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고난도 갖게 되고 훈련도 갖게 됨으로써 영국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 아직 가장 긍단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치분권 국가인 스위스. 인구가 9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6분의 1이지만 자치단체 수는 10배 많은 2,200개에 이릅니다. 스위스의 지방자치조직은 광역자치단체 칸톤과 기초단체 개마인데로 구성됩니다. 개마인대의 80%는 인구가 4천 명 미만이고 1천 명이 안 되는 것도 35%나 됩니다. 우리나라 읍면보다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지방 행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쉬워 주민 생활과 관련한 일들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학교를 짓거나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등 중요한 문제는 주민 투표로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는 평균 20만 명, 스위스의 60배가 넘습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자치의 기본 단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동여자중학교 1학년 1동 104만 4천 8백 10원 늘해랑 어린이집 아나바다 수익금과 교직원 성금 88만 2천원 곡술 합기도 제주 총유단회 30만원 고도인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협의하기 위한 이른바 3플러스3 협의체를 가동하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체에서는 현재 제주에 있는 제외동포재단을 제외동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승격되면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상흥기관의 제주 이전이나 관광청 신설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공주택 공급과 15분 도시 실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신년인사회에서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천호를 건설하고 15분 도시 조성사업으로 건설경기 진작에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 월산정수장 입구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패는 없었지만 전봇대가 기울어져 한전이 긴급복구에 나섰고 일대 도로가 정체돼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전봇대에 가깝게 우회전하다 사고하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4월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에서 낚시를 하다 인터넷 개인 방송을 촬영하던 피해자가 무례한 언행을 한다며 낚시도구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14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도내 위중증 환자는 2명이며 입원 치료를 받던 90대 확진자 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244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16명으로 전주보다 216명 증가했습니다.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가 68만 대를 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68만 9천여 대로 지난해 비해 3만 천여 대 4.7%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는 1.316대, 1인당 차량 보유 대수는 0.604대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신설 사안을 넣어 관련 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위법행위 1,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지역 화폐인 탐난운전 사용이 재개됐습니다. 제주도는 탐난운전 운영 대행사 변경으로 인한 전산 데이터 이관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9시부터 카드형 탐난운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탐난운전 카드 사용자는 기존에 설치한 탐난운전 앱을 삭제하고 새로운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지난해보다 9.5% 늘어난 예산 1조 5,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단가와 홀로 사는 노인 냉난방비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 원 등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뉴스데스크 시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